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나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여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신 받은 저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나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해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모든 일에 참고 또한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뎌도다 경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